사실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이제 앨범에 담긴 곡 하나하나가 다 명곡이잖아요. 네. 특별히 M.J. 씨랑 사나 씨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? 먼저 M.J. 씨부터요. 아 저희 둘만요? 네. 아 이번 저희 4집 미니앨범 Dream Part 2 One 거기서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는 저는 너라서 아 너라서 너라서 너라서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. 너라서 한 번 불러주세요. 아 알겠습니다. 매일 나는 감사해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건 아 목 안 푸셨죠? 목을 안 푸셨구나. 아 죄송합니다. 목이 잠겼어요. 목이 잠겼어요. 왜 잠겼어요? 잠금 해제하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네. 너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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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수록곡 중에 아비데어라는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 불러야 되나요? 불러요. 불러주세요. 아 나도 뭐 안 푸셨는데 당황하셨어요?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가 함께 했던 추억들 맘에 번져가 역시 잘하네요, 막내. 감사합니다.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저희 아스트로의 모습을 꾹꾹 눌러 담은 앨범이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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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